네 제가 식사하셨어요 라고 그 노래로 요즘에 많은 분들을 위로를 했어요 사실 아버지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정민씨 때문에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이렇게 식사하셨냐고 안부를 묻는 딸이 없는데 저한테 딸 같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하셨어요? 들려드릴게요 식사하셨어요 거치면 되세요 운이 없이 외도 내일 더 긴내나가죠 식사하셨어요 거치면 되세요 삶이 힘들어 웃음을 늘려줘 어때요? 쫓아졌대요 우린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아깝게 근심이 가득한 나라는 고개를 들어 하나를 한 번 보고서 세상 사이 푸짐하지 않지만 집밥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식사하셨어요 거치면 되세요 운이 없이 외도 내일 더 긴내나가죠 식사하셨어요 요즘은 어떠신가요 욕심이 손을 잃은 건 아니죠 일상에 매번 지어도 몸은 아주 중요한 건 아시죠 살다 보면 우여곤 잘 알아요 히로에 날 즐기면서 사랑해요 식사하셨어요 거치면 되세요 운이 없이 외도 내일 더 긴내나가죠 식사하셨어요 거치면 되세요 생일이 힘들어 웃음을 늘려야죠 식사하셨어요 거치면 되세요 우리 두 집으로 내일 더 긴내나가죠 식사하셨어요 거치면 되세요 생일이 힘들어 웃음을 늘려야죠 살기 힘들어 웃음을 늘려야죠 식사하셨어요 거치면 되세요 그녀는 일로 돌아가죠 성과의 지역이 음을 늘려야죠 성과의ıl이 accessory 성과의 아내가 성과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.